그럼 우리 이 문서에 있는 내용을 이제 사용해서 웹페이지를 제작해 봅시다 제일 밑으로 가시면 이 전체 코드가 있어요 풀 코디그젬플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코드를 하나하나 떼어 가지고 우리의 사이트로 가져올 건데요 이렇게 두 개를 쪼개놨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가 일단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애플리케이션의 페이스북 SDK를 일단 로딩을 해야 돼요 뭐 적당한 위치에다 하시면 되는데 저는 head에 여기에 script 태그를 이렇게 넣겠습니다 script 태그를 넣었고요 이 중에서 페이스북의 SDK를 로드하는 코드가 어디 있냐 여기 보면 load the SDK asynchronously 비동기적으로 가져온다 뭐 이런 뜻인데 비동기란 말은 제가 앞에서 설명 안 드렸을 것 같아서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카피하면 여기 있는 이만큼의 코드에 의해서 페이스북의 SDK 파일을 페이스북의 서버로부터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의 웹페이지로 가져오는 코드예요 SDK를 가져오는 건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엔 뭘 해야 되냐면 이 SDK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설정을 위한 코드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윈도우.fbasyncinit이라고 되어 있는 코드 보이세요? 여기에서 이거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끝에가 중요하고 놓치기가 쉽습니다 이만큼을 저는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기에 잘 한번 봅시다 window.fbasyncinit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있는 fbasyncinit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이 우리한테 초기화가 끝난 다음에 fbasyncinit이라고 하는 이 변수를 윈도우에다가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 걔는 꼭 함수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 놓은 거예요 사용설명서에 자 그러면 SDK 다운로드가 끝나면 우리가 그 함수를 실행할게요 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설명서에는 걔가 실행될 때 꼭 해야 되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fb, fb는 뭐의 약자겠어요? 페이스북의 약자입니다 fb.init이라고 하는 것을 실행시켜서 초기화를 하세요 라고 매뉴얼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형태를 보니까 이거 괄호 열고 여기 끝에 괄호가 닫히죠 그럼 얘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함수인 거예요 근데 얘가 이 앞에 객체에 속해 있으면 함수라고 안 하고 메소드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됐고 그 때에 전달하는 거 이거 중괄호네요 중괄호로 끝나고 그럼 얘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객체를 인자로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객체에 들어가야 될 필수 정보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즉, 우리의 클라이언트의 id 값을 적으라는 거예요 여기를 그리고 이 부분도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페이스북 api의 버전이 무엇인가를 적으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선 우리 클라이언트 id 값부터 알아냅시다 자 클라이언트 id는 세팅스로 가보시면 여러분의 앱에 대한 세팅 베이직에 아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네요 위에 있으니까 클라이언트 id 클릭하면 카피까지 친절하게 해주네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주고요 각자 다르겠죠? 그 다음에 이제 api의 버전은 자신이 사용하는 검색 엔진에서 페이스북 api 체인지 체인지는 바뀌다죠 로그는 바뀐 기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검색해 보시면 페이스북 api의 체인지 로그 변경 사항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제일 위쪽에 the lastest 그래프 api 버전 is v3.1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저거를 쓰면 되죠 여기에다가 3.1 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하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번 시간에 할 것은 뭐냐면 로그인이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체크하는 거에요 그럼 여기 밑에 쭉 보시면 여기 fb 페이스북이죠 get 로그인 스테이터스 즉 가져온다 뭘요? 로그인 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스테이터스 상태를 그리고 뒤에 있는 이거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거 제가 똑같은 걸로 해볼게요 callback 자 callback 이라고 하는 변수는 이렇게 함수다 그럼 이건 뭐에요? callback 이라는 변수는 함수잖아요 그래서 get 로그인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인자로 함수를 받는 친구에요 그러면 얘가 하는 역할은 우리가 이 코드를 딱 실행을 시키면 얘는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뭐 페이스북 서버랑 막 교신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로그인 됐어 안 됐어 막 체크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체크가 딱 끝나면 우리가 인자로 전달해 준 함수를 실행할 것입니다 라고 사용설명서를 적혀있고 실행할 때 그 함수의 첫 번째 파라미터 값으로 여러가지 정보들을 담겨있는 객체를 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객체가 들어올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이렇게 코딩을 하면 되는 거에요 자 여기는 밑에 있는 코드는 지금 쓰이지 않기 때문에 지워버리고요 대신에 저는 console.log.response 를 통해서 리스폰스라는 저 변수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해 볼 거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각자 개발자 도구를 켜시고요 오른쪽 클릭해서 검사하시면 되죠 콘솔을 켠 다음에 리로드를 해보세요 자 그럼 리로드를 하시면 자 인덱스점 자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좀 지나면 요렇게 생긴게 나옵니다 자 요게 뭐에요? 자 요것이 바로 어 이 함수가 실행되고 실행될 때 첫 번째 파라미터로 어떤 값을 페이스북이 주고 있기 때문에 걔가 출력된 거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있어요? 어...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들어있고 그 객체에는 not authorized 이라고 하는 값이 있네요 딱 봐도 알겠죠? 로그인 되어있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저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저 값을 통해서 로그인 여부를 알 수 있다 라는 그런 뜻이겠죠 자 요기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번 시간은 요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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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mas을 머세요